심지어 이 좌석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. 안녕하세요. 공연하면 달걀입니다. 오늘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박스석의 충격적인 시야를 보여드릴 텐데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박스석은 이런 모습이죠. 일반석과는 다른 뭔가 프라이빗하고 로얄석 같은 느낌? 제가 앉은 자리는 3층 박스 7번에 3번인데요. 이 박스에 좌석이 6개밖에 안 돼서 프라이빗한 것은 맞습니다. 아늑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니까요. 그런데 충격적인 건 난간에 가려서 정말 무대가 10%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. 난간 아래로는 사실 무대가 저렇게 넓게 있는데 말이죠. 그렇다고 공연 중에 저렇게 난간 밖으로 몸을 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. 위험하기도 하고 뒷열 관객의 시야에 방해가 될 테니까요. 심지어 이 좌석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. 두 번째로 비싼 좌석 등급으로 책정되었다니까요. 시야 방해석으로 제일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. 다른 좌석 시야 영상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여러분은 저처럼 박스석이 가지는 특별한 느낌에 속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